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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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시골 아니야 꼼김나 먹어서 근데 너희는 막 레몬 못 먹으면 못 먹을거에요? 아 진짜? 샤워? 상어 피자예요? 상어 피자예요? 응 응 응 약간? 응 형이 제일 맛있어 잘 잘려주세요 잘 잘라주세요? 언니 엄두 잘 먹은데 이거 뭐야? 귀여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맛있어 치킨! 진짜요? 맛있어? 치킨 같아 치킨 나이스 치킨 진짜 치킨 같아 진짜 맛있어 뭐 접시도 직접 가져다주시고 얼음도 주셔도 돼요 짠 친절 우와 점심 쌍이었어 왜 이래? 볼메이가 떨어지고 있어 진짜 막 떨어지고 있어 와 나도 이렇게 눈앞에서 산세트 처음 봐 이거 가만히 서 있냐 와 쟤네는 소를 이렇게 방목해서 키운다 어구 저구 저구 다 자러서 아제르바이전 물가를 한번 구워볼게요 코스마스 마키레설레스 음 특이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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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자 짱뜩 쌓고 그리고 여기는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리고 와재르바이잔이 조금만 더 맛있대요 와재를 잠뻔어 이렇게 16,000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물가가 그렇게 저렴한 것 같지는 않아 아스트라이온을 점심 먹는 곳이에요 자고 있었어 아이고 자고 있었어 자고 있었어 와우 한참의 이름이 뭐예요? 쿠네파 쿠네파? 카나페 아 카나페 지금 한 3시간이나 차를 타고 와가지고 지금 여기는 쉣킷이라는 마을에 왔어요 여기는 이렇게 고텐 비디오 촬영을 해도 되는데 안에는 비디오 촬영을 하면 안 된대요 이거를 시멘트나 글루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계란 흰자로 이거를 다 이렇게 붙였대요 너무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놀러 오신 거예요? 예예 조지아하고 아 코카소스 삼국 가시는구나 즐거운 여행 되세요 안녕 이런 싼 도시가 다 있네 여기 진짜 미어스 같다 여기 약간 알라딘의 마켓다 이거 들어가볼래 이게 약간 터키도 유명한 분양인데 이런 데 좀 유명한가 봐요 야 이거 너무 예뻐 이거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너무 이쁘다 고맙 고맙 스타브가 안 되네 여기는 뭐예요? 캐쉬 야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핸드 미드로 만들지?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핸드 미드로 만들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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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어 와 대박 진짜 멋있어 진짜 이쁘다 진짜 대박이다 나가면 찍히겠다 우와 우와 진짜 미쳤어 내려가면 제 찍어줘 뭐야 우와 우와 여기 나갔다 예쁜 좀 있어 진짜 예쁜 와 이거 진짜 미쳤는데? 너무 예쁘다 여기 여기 지금 완전 핑크 노을이여가지고 자 한번 봐야 되겠지 내일 집 가는데? 음 와 나 여태까지 먹었던 외국 수프 중에서 제일 맛있어 또 카레같은 것 같아 미쳤어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영어페이크 비주얼 아 되게 색깔이 일하냐 그냥 이야기하고 얘기하는 게 아 진짜 깨끗한 것 같아 아 너무 귀엽다 아제르바이잔에 경제를 급부상시켜준 오일 회사라고 해요 여기가 아제르바이잔에서 제일 큰 오일 회사 여기가 아제르바이잔에서 제일 큰 오일 회사 그렇게 할까만 가지고 있는 곳을 우와 거의 다 여기서 다 갔어요 시작 실제는 이번 여행을 하시리로 다음날은 4박 6일간의 아제르바이잔 여행을 마치고 여기는 아제르바이잔 본거리도 생각보다 엄청 많고 여기가 유네스코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화유산들이 신기했던 게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가입해 진짜 맛있어요. 자고 인형언니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언니가 미동도 없어서 약간 자는 것 같았거든? 그럼 우리 가운데는 사람이 없었어. 자는 줄 알고 처음에 기지개 피는 척 하면서 손이 넘어왔어. 어디? 잠깐만. 여기 이렇게 다. 아 얘가 이렇게 뒤져서? 어 뒤져가지고 여기 쓰레기가 다 빠졌어. 그리고 얘는 토했어요. 나 뒤져서 굉장히 탈탈폐해요. 우리가 반응이 없으니까 걔가 손을 매심한 카테까지 다 넣어가지고 진짜 계속 뒤적뒤적뒤져버렸어. 너네가 자는 줄 알았던 거야? 어어어어어. 계속 뒤졌어. 그 옆에 것도 뒤지고 그랬다고 했잖아. 근데 진짜 대박이다. 방금 진짜 충격이야. 언니가 날 조용히 깨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딱 깨가지고 언니한테 막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걔가 손을 쑥 뺐어. 그렇게 하고 나서 Do you speak English? No.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러시아어 바로 팝파고 해가지고 너 왜 뒤졌냐. I don't know. I don't know. 이러는 거야. 내가 그때 바로 My video. Video.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마마? 마마? 이지러워하면서 걔가 머리를 이렇게 했대요. 이지러워했어. 그래서 내가 바로 꺼? 마. 마마? 마마? 그러니까 마마가 얼굴이 이렇게 마. 얘가 얘 게야. 내가 보고 있어. 근데 마마야. 절대 보지마. 저걸 볼 수 없어. 마마! 마마가 싶은 게 아니라 쟤가 도벽이 있고 이 마마는 도벽이 있는 딸을 가진 것 같아요. 가진. 와. 엄마는 가리지. 안 가리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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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진짜 쳐다보고 있어. 내가. 지금 나랑 눈 마주치고 있어. 이렇게. 왜? 아이고. 하이마이. 하이. 하이. 귀여워. 사슬. 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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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너무固은 것 같아. 하이. 왜요? 보라이냐. 진짜 웃긴거지 진짜 존나를 봤다 보라 웃겠지 웃겠지 치료받으면 치료받으면 치료받고 하는게 지금 나한테 빡했어! 이러더라 그 엄마가 아아 아아 아아